전라남도 신안군편 임자도에서 여러분들의 열렬한 응원을 받으면서 또 즐거운 후원을 받으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이 무대의 주인공들이 결과를 기다리고 무대에 나왔었습니다. 입상자 발표 전에 출연자 전원에게 수고의 박수를 우선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출연자 전원을 하셨습니다. 입상자를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인기상의 두 팀이 뽑혔습니다. 인기상 두 팀 중에 먼저 어리 불어주신 허승연, 고경환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고맙습니다. 안장미 씨가 기정통 중심으로 하고 배달을 걸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기상 두 번째 팀 정말 장례가 기대됩니다. 고장만벽식의 이혜로 고장만벽식의 이혜로 고장만벽식의 이혜로 유진아 씨가 또 주원해 주셨다. 다음은 장여상입니다. 장여상 유진아 씨가 상주었는데 무슨 사랑을 불러주신 주원희 씨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아주 다정하게 좀 해주지 좋다. 자, 다음은 우수상입니다. 우수상 우수상 우주군의 여인 불러주신 김상준 씨 나오세요. 네, 축하합니다. 배달을 걸어드리고 축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최우수상입니다. 최우수상 상을 주실 분은 고기로 군수님께서 상을 주시겠습니다. 나오시죠. 최우수상 아이종마라 우리 김순철 감사합니다. 가족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 해외 우리 동포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이 좋은 날씨 너물광역을 배우고 열심히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 관광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도에서 보내드린 전국노래자랑 최우수상 하신 분의 노래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막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